에스더 6장 앞에서 예수 심장 찾아갑니다. 동행 주님 에스더 6장을 통하여 하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참소하는 혀와 축복하는 혀를 봅니다. 주님 하만의 모습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형제 자매를 참소하고 고스란히 받아 고통스럽던 일이 기억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판단하고 정주하면서 쉽게 내뱉었던 말들이 참소의 혀가 가졌던 그 결과는 되로 주고 말로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참소 이 단어를 기억하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지배하는 참소의 혀를 말씀 앞에 돌려냅니다. 저의 언어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참소의 혀가 온전히 축복하는 혀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강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